으아! 나왔어!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이건 Visual Studio. 맛있게 먹으라고 식사기에 감사합니까? 소울을 준비하고 서울에서 한국국토정보공단. 와 이거 봐. 살 봐. 맛이 안 좋아서, 나의 사랑 고객님 먹방해 감사합니다 와 맵다 근데 나의 사랑 고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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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냄송은 맛집이 많아요 이거를 여러분들에게도 자세히 보여 드릴게요 더 잘 보이죠? 가격이요? 얼마냐고요? 4만원 아니요 이게 중짜가 4만원 대짜가 5만원 그러네 맛있어 발이 이쁘지 바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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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찰떡한 일사가 식자 그래서 나는 몰려 볼 수 있는 거 아니야 일은 우리가 시장한테 아 나 지금 일어나서 식사해 내가 부 Rams이 지게 취해 그저 내가 he's got to the cut 내가 사도 했잖아 나는 이거 바보 얘기해 형의 비밀은 그냥 먹기 전에 비밀은 거야 내가 마s는데 왜 내가 뭐가 payer 아무튼 너무 잘 안 돼. 나는 진짜 잘 안 돼. 나는 진짜 잘 안 돼. 그래서 여기. 내가 쿠폰이 안 좋아. 한 번 더 하면 돼. 애들이 이제. 나는 지금 안 돼. 그저. 이루어진 문제. 그러니까. 왜 이렇게만 해. 나한테. 아, 너무 맛있어 씹히지 마시고 네. 너무 맛있어 아, 씹히는 예정 어, 씹히는. 씹히야, 백종. 고마워. 고마워. 고마워, 씹히는. 와, 근데 되게 매워요. 아, 씨. 와 근데 엄청 매워 이 집 음식이 대표적으로 다 매워 인정 저 밤낮이 바뀌었어요 항상 이 시간에 먹었어요 그런 일이었어요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아직 음식이 안 먹었고 아구가 살이 엄청 많아 아구가 막 솔라 맞다드려 잠이세요 2번 소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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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맛있어 잘 먹었다 고추 아 배고파님 감사합니다 배고파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맛있어 매운데 맛있어 아 배고파님 장면님 안녕하세요 은재종에서 자주 보이는 사람이네 새상 배고파님도 별풍선 감사합니다 새상 배고파님이 또 감사합니다 새상 배고파님이 감사합니다 할리스에서 박스 안녕하세요 단면님 반갑습니다 새상 배고파님이 또 감사합니다 새상 배고파님이 또 한 개 감당해요 새상 배고파님이 또 한 개 감당해요 새상 배고파님 리액션으로 새상 배고파님 리액션으로 이걸로 너 찔러줄게 이걸로 찔러줄게 아프겠다 레몬 눌렀대 사 Christian 네네네네 이걸로 찔러줄게 새상 배고파님 리액션에 새상 배고파님 리액션에 저희장 달성이 나 예전에 여기 생방할 때 8시인가 까지 기다려본 적이 있던 것 같은데 저녁에 문 열어서 아침까지 회상 배고파님 감사합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오 세상 배고파님 갑자기 백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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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근데 이 집 음식은 진짜 어떤 고춧가루를 쓰는지 모르겠는데 엄청 매워 옵은 쇼통 콩나물 콩나물이랑 같이 콩나물 콩나물 칼문 콩나물 그쪽으로 매워. 매워. 답답이 있어. 답답이 있어.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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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에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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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랑이라 어? 난 언니 어? 올라가고 싶은데 어? 어? 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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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소주만? 잘 어울리죠? 매워서 음 음 음 음 음 아 아 아 아 아 사장님 감사합니다 배고파님 감사합니다 배고파님 배고파이 배고파 아우 나 너무 부끄러워 세상 배고파님 지금 와서 내 옆 테이블에서 혼자 먹어봐 아 웃기겠다 아 웃기지 아 бум 아 야 하요리님 가보신 날 여기에다가 적놨어 메뉴 선택이 좋았어? 되게 매워 근데 이거 다 먹는 진짜요? 아 다리 아파 무릎 꿇고 있어가지고 다리 아파 여기 꽃게 미친 되게 매워요 나 안 오는 거 아니야? 응 나? 이렇게 내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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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을 것까지 와 진짜 맵다 오늘 보여달라고 나가면서 보여드릴게요 공님 이거? 이게 눈에 거슬려 왜? 이렇게 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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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구이 이거? 이거 이건 여기 또 이거 살코기 띄우 형님 맛있어요 보니까 배고파 dles 띄우 형님 띄우 형님 네, 저기요? 잘 나도? 응 음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안녕 와 진짜 맵다 우랑통닭 양반 맛나요 저때문에 개장시키고 야 니가 좋아 니가 좋아 아 매운거 잘 먹는 편이 아닌데 아 매운거 잘 먹는거 같아요 아 매운거 잘 먹는거 같아요 사랑님 감자가 배고파했어 둘이 뭐야 둘이 사귀라 콧물이 나선봐 매워서 쇼플이 두 명이네 노란 쇼플 콧물이 되구요 그러면 이렇게 자리가 안됐어 콧물이 나를 tapped prosperity 확실하게 당겨야 합니다 we are still going to the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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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매워 너무 매워 너무 매워 마지막으로 뭐 할 때 막 딱 보러가잖아 뭐 할 때까지 막 아싸 와 매워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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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왜 이렇게 언니가 진짜 잘해요 아니 근데 언니가 진짜 잘해 너무 잘해 아니 근데 언니가 진짜 잘해 언니가 진짜 잘해 왜냐면 모두 시원 언니는 잘해 잘하는데 잘 안 받을 수 있어 잘 안 받을 수 있어 그렇게 받아들이고 언니가 얼마나 잘해 아 개맵다 아 머리 아파 아 사랑님 감사합니다 왜? 나한테 얘기하네 나한테 얘기하네 나한테 얘기하네 배고파 오빠 고맙습니다 사랑님이 또 감사합니다 둘이 사겨라 알았다 아 아 안내 암 암 암 암 암 암 암 암 사장님 감시하는 짱 여러분들 호파님 감사합니다 나랑 통화하시면 다른 분이 많이 보고 계세요 내가 못 읽는 걸로? 세상 배고픈 님이 감사합니다 사장님, 내가 한 사람이야 왜 나한테 이랬다 이만큼 더 잘 안 돼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하나, 셋 하나, 셋 하나, 셋 둘 둘 셋 둘 와 진짜 매워 먹을래 와 미치겠다 사장님이 감사합니다 세상 배고파니 백 백 백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 진짜 무늬하게 오셔서 이런 걸 가져와 주시고 오 멋있다 이건 혜친대륙이 왜 왜 전을 미치고 하고 있으려고 졸종 이 밥 비벼먹으면 맛있겠네요 물이 안고 물이 안고 물이 안고 물이 안고 물이 안고 아, 진짜 맛있다. 와. 사랑님 하나 감사합니다. 세상 매국판이 알투알투님. 팽가인. 나이스. 팽가인 고맙습니다. 팽가인 고마워. 찰떡. 고마워. 한국맨. 사랑배국파님 감사합니다 사랑배국파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잘 먹네요 친구님 반갑습니다 와 매워 볶음밥 하나 시킬게요 오 사랑님이 또 올라간다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볶음밥 시킬게요 볶음밥 아 내려가지 말라니까요 볶음밥 하나 하나 볶음밥 하나 하나 볶음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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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매운데 맛있어 라구는 다 먹었어 진짜 다 드셨구나 못 먹을 줄 알았대 우린 놀랍지도 않는 우리 방금 있잖아 내가 한 그릇만 먹거나 안 먹잖아 그러면 되게 큰일 난 줄 알아둬 되게 아프구나 되게 안 좋은 일이 있구나 안 먹으면 놀래 불안해해 진짜 멋있다 근데 그런 마음으로 좀 랑 먹었어 근데 갖다 줘야지 지금 엄마가 불행인데 안 먹으면 아니 먹었어 내가 너무 안치하니까 엄마가 왜 사야돼 내게 나 나 나 나 나 나 저 코 한번만 풀고 올게요 콧물이 막 저 코 한번만 풀고 올게요 저 코 한번만 풀고 올게요 저 코 한번만 풀고 올게요 고기 고기 고기를 안 놓고 와우 수아하고 맥주 먹으려는데 와우 뭐야 많이 낼 거 같은데 가만히 있잖아 안 나 안 나 나 지금 표출한거야 나 혼자 먹으려는데 나는 내가 아 내가 고마운데 나는 그게 내가 성렬인데 말 먹었잖아 안 나 안 먹었잖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볶음밥 지금 해주시고 계세요 아 아 아 아 음 맛있겠다 음 맛있겠다 음 음 음 음 음 음 맛있겠어 여러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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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보이죠? 잘 먹겠습니다 우리 셔프로파가 또 식사 맛있게 먹으라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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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유현오빠 이쁜이 식사하기를 또 유현오빠 이쁜이 식사 맛있습니다 손질감 중심 코코 없는 의원 잘 먹어 볶음밥 맛있어 와인 싸라이네 열매 한 명 맛있다 와 되게 맵다 와 되게 맵다 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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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념이랑 같이 맛있겠지? 오빠? 맛있겠지? 봉수님 맛있겠지? 봉수님 맛있겠지? 유한 오빠 맛있겠지? 우와 다 사자 오빠 펜가임 해주네 약사우 오빠 펜가임 절대 하나 준다더니 해주네 역시 멋있어 고마워 오빠랑 사사우 오빠 고마워 고마워 맛있어 알투님 맛있게 먹어요 감사합니 청바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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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vant 고춧가루 와 맛있다 상아야 안녕 시우 안녕 와 맵다 와 맵다 와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어떤 거 보내라고요? 국물? 고춧가루 아 너무 매워요 지준 양주 그리고 나는 이것을 맛있게 그럼 아! 진야맛은 거짓말이야 진야맛은 거짓말이야 고매가 스타리나 거짓말이야 이런 거짓말이야 진야맛은 거짓말이야 정말맛은 뭐지? 당장 다시마 다른 건 부담아냐 공동사지 랜선나 이쁜데 거기에 크리에이터 등에 저 분장하시는 분이 나오는데 엘사 분장하고 계셔요 랜선나 이쁜고 같이 마시면 안 되요 숙소까지 마시면 안 되요 랜선나 이쁜고ãy my lover 지금 사람들이 욕명하고 계시오 와 매워 매운데 맛있어 어우 잘 먹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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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좀 마음이 편하네 계속 신경쓰였는데 해납 comment 보냈 오 그러니까 사쿠럽 한 번 불러주셔서 oldest 다평정 안녕 인계동의 여왕 와 근데 맵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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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부 다 도망가다가 나한테 여기 일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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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현우 깔아 100점 다 먹어도 100점이야? 100점짜리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